사흘 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빠진 모녀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정사를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이들을 살린 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나도 딸을 키우는 아빠라는 한마디였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27일 밤 광안리해수욕장. 모녀가 바다에 빠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육지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주저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부산은 영하 2도, 체감온도 영하 7도의 강추위. 겨울바다 한가운데서 끈질긴 설득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가정사 때문에 함께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모녀에게 와닿은 건 나도 딸 키우는 아빠라는 한마디였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발의한 기지로 혹한의 바다에 있던 두 모녀는 큰 부상 없이 구조돼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